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랜만에 또 퀘스트를 찍네요. 기말고사가 이제 다 끝났죠. 기말고사 친다고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한 넉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넉 달, 1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넉 달 이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확 쪼그라들죠. 얼마 안 남았네. 언제 다 하나 해야 될 건 많은데 이제 불안해져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나머지 넉 달 동안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수능을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의 경험 두 가지, 선생님의 얘기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경험이에요.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어. 미안하다 얘들아. 그때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되게 엄하신 분이고 숙제를 되게 많이 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어요. 12시까지 4교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토요일 4교시에 숙제를 주말에 해야 할 숙제를 많이 많이 내주셨어요. 많이 많이. 그리고 월요일날 숙제를 만약에 안 해가면 청소 당번을 일주일 내내 시키시던가 아니면 심지어 매로 때리셨어요. 숙제 안에 왔다고. 선생님이 토요일날 숙제를 받고 토요일날 집에 가면 제 가방을 벗죠. 그리고 나서 계속 놀아요. 노는데 일요일 한 4시 중부터는 그러니까 땅거미가 싹 지잖아. 5시, 6시 이렇게 되면 정말로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 해요. 특히나 일요일날 저녁 프로그램들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그러니까 TV 틀어놓고 막 웃어요. 속으로는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10시쯤 돼서 방에 들어가요. 언제 다 하지? 이러다가 그냥 잤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날 일주일 내내 청소하고. 한 날은 매를 좀 많이 맞았어요. 숙제를 안 해 왔다고. 한두 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종아리가 좀 퉁퉁 부은 채로 월요일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그 매주 숙제 안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겠죠. 그러더니 한 4, 5주쯤 돼서 아들을 조용히 부르셨어요. 선생님 아버지는 잔소리, 숙제라 이런 말씀 거의 안 하셨던 분이야.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던 분이지. 부르셔서 조용히 말씀하신 거예요. 동우가. 반만 해봐. 반만 해봐. 선생님은 아버지 말씀은 정말 잘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반만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생각에 그랬거든. 숙제가 10개라면. 그 10개를 모두 다 하는데 한 6시간쯤 걸릴 것 같았어요. 근데 반만 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선생님 반만 해봤어요. 5개를 했다고. 아니 그랬더니 웬걸?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 1시간 반 밖에 안 걸리네. 이제 나머지 4, 5개도 해야지라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진짜 반만 했어요. 반만. 그리고 반만 청소하거나 반만 맞고. 그렇게 한 3, 4주가 지났어요.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 맞는 게 억울한 거지. 반을 더 해보자. 이번 주는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처음으로 그 많은 숙제를 다 해갔어요. 3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고 난 후부터는 숙제는 항상 토요일날 학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하고 노는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해보고 싶은 거야. 반만 합시다. 일단 반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N수생한테 물어봐요. 넌 작년에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논거 같니? 라고 하면 주로 9평 끝나고 수능 때까지가 제일 많이 놀았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 건 많은데 해야 된다는 걱정은 앞서고 수능은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불안하고 그럼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 시간에 이 넉 달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 수능장에 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일단 반만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수능까지 해야 될 게 10개 남았다고 한번 해보자고 물어볼게. 이 10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수능장에 가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단언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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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은 전국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실수쯤 하면 모르겠어. 불가능해요. 보통 10개 다 못하고 시험치게 돼 있어요. 글쎄 샘 생각에는 여덟 개나 아홉 개쯤 하면 정말로 완벽해. 정말로 완벽하다고. 그죠? 우리가 지금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넉 달 동안에 일단 다섯 개만 하자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이 다섯 개는 네가 제일 급한 것 진짜 꼭 해야 되는 것 이걸 먼저 다섯 개 하세요. 그 다섯 개를 하다 보면 글쎄 너희들이 샘 같다면 어? 나머지 다섯 개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다섯 개를 하고 난 다음에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다섯 개 다 못할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 두세 개 세네 개는 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진짜 딱 반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됐어요? 완벽주의자들이 갖는 강박 이게 문제인 거야. 오케이?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강박관 그지? 그게 너희들을 자꾸만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좀 벗어나세요. 완벽해지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 됐어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수학의 정 X 그지? 수학의 X석 이 책 그죠?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선생님이 수학을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수학은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친한 친구와 함께 우리 수학의 이것을 두 달 만에 한번 끝내보자. 두 달 만에 한번 끝내보자. 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두 달 동안 수학의 그때는 공통수학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원과 비슷한 걸 거야. 챕터가 40몇 챕터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 달이니까 일요일은 좀 쉬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챕터씩 끝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완벽주의자였다고. 지금은 뭐 그렇죠? 이렇지만 그 당시 되게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챕터 1이 집합이었거든. 그래서 예제, 유제, 연습문제를 완벽하게 하루 안에 끝내려고 정말로 노력했어요. 안 풀리는 문제도 많잖아. 연습문제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펄펴치고 막 고민하다가 뒤에 해설지 보고 막 답습 옮겨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챕터 한 챕터를 끝내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웬걸 한 15챕터 15강쯤 가니까 지치는 거야. 그래서 접었어요. 그때 딱 덮은 것이 수학 공부를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책을 펼친 게 고3 2학기 때였으니까 재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샘 친구 녀석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단 예제하고 유제만 쭉 풀어요. 연습문제는 놔두고 예제하고 유제를 풀면서 그래도 어려웠던 별표 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와요. 그래서 별표 친 문제와 연습문제의 홀수번을 쭉 풀더라고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안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친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별표 친 문제와 연습문제의 짝수번을 쭉 풀어요. 이런 식으로 푸니까 부담없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니까 반복도 되고 진도도 제법 빨리 나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15강에서 나는 그 책을 덮었을까? 앞은 까먹고 뒤에는 아 아마도 강박관념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넉 달 남았어요. 이때까지 나는 놀았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인생 저명 중에 하나가 후회하지 않는다. 지난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 타임머신으로 타고 돌아갈 수 있으면 나 후회할 거야. 그런데 지금 후회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고. 오케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자고요. 지금 중요한 건 남은 10을 얼마나 완벽하게 다 끝나느냐가 아니라 단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완벽하지 완벽하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안하죠. 날씨도 덥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다가올수록 공부가 잘 안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에서 집중력 잃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오늘은 이걸 꼭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욕심내지 말고 이것만 열심히 해보자. 이것만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그 하나하나에만 우선 집중하면 어느새 반 이상 하고 있는 여러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반만 해도 돼요. 완벽해지려고 해서 강박관정 갖지 마세요. 하나도 못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하 하나 그죠? 그리고 먼 수능 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흐트러짐 없이 보내는 앞으로의 넉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힘내고 이 정도는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할 수 있어야 우리 또 대한민국의 고3 아니겠어? 힘들지만 힘내시고 SM도 여러분 옆에서 항상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넉 달 동안 우리 화이팅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